나아이 씨, 나아이 씨. 와, 잘한다. 웃고서 올라가는 거 알았어, 웃고서. 나아이 씨는 목소리가 참 좋다. 어머, 감사합니다. 그럼 여기서 뭐 이런 걸 좀 더 신경 쓰면 좀 더 잘 부른. 그러니까는 결론이 강약이에요. 아아, 순둥불빛 아래. 그러니까 저 음은 확실히 내려주고, 거음은 확실히 올려주고. 대단하시다. 조금 더 자신 있게. 아, 네. 자신 있게 그냥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나아이 씨, 나아이 씨. 아아, 순둥불빛 아래. 이 발길을 떠날 줄 몰라. 아아, 아까보다 확실히. 네, 나아이 씨는 원래 고음이 좋으니까 저음을 조금만 지금처럼 살려주면 굉장히 노래가 안정되게 됩니다. 진짜 약간 그걸 자신 있게 하니까 좀 더. 나아이 씨가 약간 좀 창피한 감을 느끼면서 노래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개그우먼 출신이라. 우리 개그 쪽이 약간 좀 노래같이 약간 스스러운 게 있어요. 오늘은 뭐 타고 오셨어요?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랄라 핸드가 왔어요.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랄라 핸드가 왔어요. 배 타고 배 타고 랄라 핸드가 왔어요. 그런 식으로 노래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, 철판 딱 하고. 우리가 부끄러움 많이 타, 예능인들이. 오히려 난 그걸 못 하겠다. 한번 해보세요. 비행기 타고. 아니 근데 지금 발성이 돼 있어요. 벌써 그 비행기 타고 이것도 하나의 창법이 될 수 있다니까.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랄라 핸드가 왔어요. 선생님한테 되게 잘 가르치시니. 맞아요 맞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저 신인 가수들을 조금. 아 트레이너를? 해줬어요. 다 줬어요. 보컬 트레이너로. 네 조금. 그럼 이번엔 우리 정은이 누나 제발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? 정은이 좀 가르쳐주세요. 노래를 진짜 잘하고 싶어요. 정말. 한번. 아 저는 선생님. 같이 같이. 저는 이렇게 네. 선생님 그러면 같이? 아 같이. 그래도 돼요 선생님? 아 당연히. 제가 옆에서 선생님. 제가 옆에서 선생님. 몸으로. 몸으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네 거둘게요. 네 네. 수은등 꽃이 피면은. 예. 그대와 단둘이 섞어. 이길. 서성입니다. 아우라 안 돼. 아우라 안 돼. 아우라 안 돼. 보리라며. 꾹 некоторые 왜öh. 순둥 불피해. 이밟길äm 떠날졸몰라. 어우 hu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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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eüss.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치시더라고요. 아니 근데 잠깐 사이에 제 모셔를 다 흉내내요. 야 근데 진짜 마이크를 띄면 아예 소리가 안 들리네. 아니 각각 언니는 마이크를 대도 안 들릴 때가 많거든요. 미안해. 미안해, 언니. 때리지 마 마요.